하이! 여러분들! 브루입니다. 자 오늘은 경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레오포드 게코, 여기 크레스 게코, 저쪽 렉사에 또 크레스 게코랑 뭐 다 있는데 알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알들을 관리를 할 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주기는 안 하는데 왜냐면 선글로우랑 갤럭시만 되게 많고요. 그냥 비어디드래곤 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서 굳이 주기는 하지 않는데요. 지금 경사가 난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바로 이 영상에서 해외에 가신 구독자분이신데 그 암컷이랑 제가 키우는 수컷 바로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어이고 미안해. 바로 이 친구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발색이 워낙 빨개가지고 고추장이거든요. 거의? 진짜? 실제 발색으로는 엄청 고추장인 친구랑 이제 짝짓기를 해서 나온 아이인데 노머리랑 이제 짝짓기를 해서 노머리 나올지 이렇게 레드 계열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던 천라였습니다. 예정일은 거의 이틀 전부터로 대충 예상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조짐이 보여서 지금 알이 그때 당시에 거의 20개 가량 있었는데 지금 16개 빼고는 중간에 좀 터져버리거나 중간에 썩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그래도 16개 정도가 굉장히 건강하게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이거는 레오파드 계열이고요. 지금 보면 확실한 거는 이제 부하 직전에 비어디 드래곤은 살짝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아직 얘네는 아직 아닌데 조금 더 말랑말랑해. 이쪽 보면은 말랑말랑합니다. 진짜 말랑말랑하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좀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와야지. 여러분들 한 10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짜란. 지금 친구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이 친구는 벌써 눈까지 떴는데 저는 이쪽에다가 잠시 임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UVB는 차량을 위해서 잠시 켰고요. 조금 이따가 바로 끌 예정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자 이 알들도 굉장히 건강한 알들인데 아직 안 튀어놨네요. 스포 도절만 해주고 하루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또 한 4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도 슬슬 우리 애들이 또 침낭 뚫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보면은 색깔이 조금 붉은 친구 있고 조금 노멀 같은 친구 있고 역시 확률적으로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네요. 너무 이뻐요. 아이고 너무 이뻐요. 지금 처음에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축 늘어져 있는 거긴 하지만 좀 쉬는 거니까 적응하는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짜란 자 이제 드디어 우리 비어디들이고 꼬꼬마 우리 꼬무리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지금 태어났을 때 한 마리만 좀 잘못돼 가지고 한 마리만 빼고는 전원 다 잘 나왔는데요. 와... 보이십니까? 이번에 해외에 가신 우리 고득자 군의 이제 암컷에 의해서 태어난 친구들인데 아마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색깔이 계속 바뀔 거예요. 발색이. 보호시래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비어디레곤을 약간 번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뭐 해 본 적은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키우다 보니 뭐 입양을 받다 보니 뭐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키울 수는 없을 거 같고 나중에 이제 샵에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비어디레곤 이제 번식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레오파다 게코나 크리스 게코는 이제 한 번에 이제 태어나면 끝인데 얘네들은 이제 머리를 빼꼼 내밀고 있는 시간이 뭐 반나절에서 뭐 하루 있는 애들도 있고 난항을 여기 뚫고 나서 이제 흡수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여하튼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고요. 뭐 이 친구들 좀 나중에 좀 케어 좀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밥을 먹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밥을 한 번 더 먹여 보고 건망사태를 체크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비어디 드래곤 이제 부하는 장면 부하는 과정을 살짝살짝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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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